오케이 펄셔너 어디잘이야? 펄쩍! 왼쪽 끝났어 정문 정문 들어왔다 두명이야 하나 더 기절이고 두명이야 바깥에 하나 더 있어요 두명 하나 더 바깥도 기절 다 있어요 정국씨 정국씨 잘하네 피킹할려 한다 나이스 잡았어 어 뭐야 단전모드 정국씨 잘하네 정국씨 잘하네 정국씨 잘하네 얘 삥맞아가지고 같이 가자 이런거 혼자 할 필요 없어 정국씨 잘하네 정국씨 잘하네 정국씨 잘하네 정국씨 잘하네 정국씨 잘하네 하나 타고 있는데? 정국씨 잘하네 일단 빠진거 아 리바했다 아 나 죽었어 어 뭐야 킥 난리났다 이거 배밍이다 onto one 적 대단하emon den that with one not those not those damage to one 2 novo let's go 저쪽으로 들어왔다 뒤졌나 본데? 1층으로 돌아가자 어딨어? 바깥계다 2층으로 올라갔어